전기공부 인수분해 사실 인수분해 하면서 완전제곱식도 살짝 배웠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처음에 배웠던 것들이 있어요 ma 플러스 mb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쉬운 인수분해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제곱식 앞단원에 인수분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완전제곱식도 배웠죠?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기사에서 완전제곱식이나 인수분해를 많이 쓰는 경우는 첫번째는 라플라스 라플라스, 코사인, 사인, 그리고 루수표가 있어요 루수표는 나중에 배울텐데 회로이론에서 배우는 거 있습니다 2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거나 완전제곱식을 하는 상황에 있을 때는 첫번째로 완전제곱식을 한다 반의 제곱 이거 모르시면 지금 앞단원 들어야 돼요 8강 들어야 돼요 저희는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첫번째로 완전제곱식을 한다 두번째는 합, 곱 합곱으로 인수분해를 한다 합곱도 안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근해공식을 한다 첫번째 되면 1번을 하고 첫번째게 안됐어요 그러면 합곱을 하고 첫번째도 안되고 두번째도 안되면 근해공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8단원 복습이었고요 이제 완전제곱식을 해보겠습니다 완전제곱식은 쉬워요 개념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항식의 제곱꼴로 나타낸 식이다 앞단원에서 다항식 한번 보셨죠 다항식이라는 개념 개념이 잘 생각 안나시면 앞으로 복습하셔야 돼요 다항식 항이 여러개다 항이 여러개 그래서 항이 여러개인데 x 플러스 y 이런것도 있겠죠 3 플러스 x y 플러스 2 이런거는 항이 두개잖아요 이거를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 y, z 이런거 말고요 이거는 단항식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개념은 이렇고요 그냥 우리는 수식으로 만날 거니까 식으로 만날 거니까 식에 대해서 볼게요 완전제곱식은 이렇게 다항식이 있는데 제곱꼴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항식이 있는데 제곱꼴로 되어있는게 완전제곱식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3 플러스 x 다항식이죠 제곱꼴로 있으니까 완전제곱식 여기서 또 앞에 상수를 곱해줘요 상수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이것도 완전제곱식입니다 문자가 곱해지면 안돼요 문자가 곱해지면 안되고 상수는 곱해져도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 제곱 3 이거는 완전제곱식입니다 당연하게 x 플러스 y 제곱 이것도 완전제곱식입니다 우리 이제 예제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첫번째 1번 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네모입니다 완전제곱식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x의 개수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하죠 이거 기억 안나면 다시 복습 하시고요 개수라는 표현은 2단원에서 배웠어요 2단원 2단원 개수의 x 앞에 곱해져 있는 12 여기 이거의 반의 제곱이에요 반의 제곱 반 6 제곱 6의 제곱은 36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게 36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번 답은 36 2번 반의 제곱이에요 빠르게 풀어볼게요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7이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면 플러스가 된다 49 그래서 2번 답은 49 반의 제곱을 기억하세요 3번까지만 해볼게요 3번은 좀 어렵거든요 3번은 좀 어려운데 우리가 할 때 x 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25에요 반의 제곱이에요 반의 제곱 이거의 반 2분의 반 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여거랑 같아야 되죠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를 빠르게 푸는 방법도 해볼거에요 이거를 풀건데 이 전에 하나를 배워야 돼요 만약에 어떤 것을 제곱해서 25가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x는 5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너스 5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 25가 됩니다 5의 제곱은 당연히 25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25단원 무리식에서 배우는 개념입니다 제곱근이라는 개념인데요 우선은 제곱을 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 정도만 알고 갑시다 한 번만 더 해보면요 x 제곱 9는 이렇게 루트를 해서 지수를 없애줄 수 지수를 없애줄 수 있거든요 이 2를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x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알아두세요 하나 기억해두고 갑시다 마이너스 3 제곱하면은 9 3 제곱해도 9잖아요 그래서 x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둘 다 된다 2분의 네모 제곱을 없애려면은 루트 루트 하면 되는데 5의 제곱 이걸로 바꿔줄 수 있겠죠 루트 25를 5의 제곱 루트로 바꿔줄 수 있어요 루트랑 제곱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5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5에요 그래서 2분의 네모는 이렇게 됩니다 2분의 네모도 이제 제곱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네모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네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네모에 10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x 앞에 있는 계수가 반 5 5의 제곱은 25 그러니까 반의 제곱이 성립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10의 반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그래서 성립합니다 10 마이너스 10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거는 완전제곱식에서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다른 것들은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방금 했던 개념은 무리식에서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잘 안 나오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넘어가세요 3번은 나중에 하시고요 3번은 나중에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꼭 하시고요 여기 있는 것도 꼭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복습 꼭 해보세요 삼각함수에 라플라스를 묻는 문제들이에요 1번 2번 3번 4번들이요 코사인 사인이 보기에 있으면 완전제곱식을 거의 씁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라플라스 문제에서 코사인 사인이 있으면 완전제곱식을 써야 한다 이 완전제곱식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하셨다면 이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서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제곱식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라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첫번째에서 인수분해가 들어갔어요 인수분해 4s 플러스 16에서 s 앞에 개수가 없어야 돼요 s 앞에 개수가 없어야 되니까 4로 묶어줘요 s 플러스 4 그런 다음에 4가 앞에 있는 4가 분수 앞으로 나간 거예요 어쨌든 s 플러스 4를 만들었어요 분자에 s 플러스 4가 있으니까 분모에도 s 플러스 4 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제곱식을 씁니다 한번 해볼게요 s 제곱 플러스 8s 플러스 20입니다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보기에 코사인하고 사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제곱식을 써서 푸는 문제입니다 반의 제곱이죠 s 앞에 있는 8의 반의 제곱 반의 제곱 그럼 8의 반은 뭐예요 4 4의 제곱은 16이죠 근데 20이 있네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려면 16만 있으면 되는데 20이 있으니까 플러스 4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의 제곱 이렇게 완전제곱식 할 수 있죠 1번식을 2번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분모 분자에 s 플러스 4 s 플러스 4 동일한 모양을 만들어줘야지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는 과정은 나중에 라플라스 라플라스 인강을 들으셔도 되고요 라플라스 단원에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분모 분자를 s 플러스 4 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을 쓴 겁니다 2번 해볼게요 여기서 답은 1번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플라스 변압 묻는 문제인데 코사인이 보이네요 이거는 완전제곱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 s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4가 있죠 이거는 반의 제곱을 하면 s 플러스 2 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 플러스 2가 있는 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제곱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사용하면 s 제곱 4s 4의 반의 제곱 2 2의 제곱이니까 여기엔 플러스 4 그런데 13에서 4를 빼면 9가 되죠 이렇게 되면 1번하고 2번하고는 똑같아요 13을 4랑 9로 잠깐 구별을 해 둔 거예요 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완전제곱식을 왜 만드냐 라플라스에 라플라스 문제에다가 코사인이 있으니까 분자 분모 똑같은 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 똑같은 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식을 변환을 하면 s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3번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1번을 3번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s 플러스 2 s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9로 바꿔 줄 수가 있죠 지금 지금 이거하고 이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분자하고 분모하고 s 플러스 2 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왜? s 플러스 2 꼴이 있어야지만 라플라스 역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플라스 역변환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분자 분모 똑같은 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완전제곱식 이것을 쓴다라고 기억해 둡시다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 봅시다 s 제곱 플러스 2 s 플러스 5 이거를 왜 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냐 첫 번째 라플라스 역변환 라플라스 문제에 코사인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라플라스 문제 코사인 사인 라플라스 문제 코사인 사인 라플라스 코사인이나 사인 이게 있으면 완전제곱식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1번식을 변형해 볼게요 완전제곱식으로 s 제곱 2 s 플러스 5는 반의 제곱 2의 반은 1 1의 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의 제곱해서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1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2의 반은 1 1의 제곱은 1 이것이 완전제곱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s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되는데 이거는 라플라스에서 배울 겁니다 우리는 완전제곱식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4번 완전제곱식 해 볼게요 지금 분자에 s 플러스 1 꼴이 있어요 s 플러스 1 s 앞에 계수가 없는 형태가 있어요 2가 곱해져 있지만 s 바로 앞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s 플러스 1 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s 플러스 1 꼴로 만들어 줍니다 s 제곱 2s 플러스 5 이건데 반의 제곱 이거는 s 플러스 1 제곱으로 바뀌죠 여기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 그대로 가져오면 2 s 플러스 1 s 플러스 1하고 s 플러스 1 s 플러스 1이 분모 분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좀 더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라 플러스 문제 라 플러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코사인이나 사인이 있으면은 이 문제는 완전제곱식을 쓴다고 했어요 완전제곱식 그래서 이거는 x 제곱 플러스 이렇게 있을 때 네모가 반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가지 해봤었는데 여기서 완전제곱식 분자에 s 플러스 4가 있다 복수 한번 해볼게요 분자에 s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이것도 s 플러스 4 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s 제곱 8s 플러스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반의 제곱 반 4 4의 제곱은 16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s 플러스 4 제곱이 됩니다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s 제곱 플러스 4s 여기서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반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4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s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사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수학 기본기가 잡히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제곱식도 배우는 단계니까 좀 어렵습니다 여기 완전제곱식으로 바꿔 봅시다 뭐가 들어갈까요 반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 반의 제곱 해 보겠습니다 반의 제곱 이것도 완전제곱식 바꿔 보겠습니다 3보다 똑같네요 여기엔 뭐가 들어갈까요 반 반의 제곱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것은 완전제곱식 s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뀐다 완전제곱식 여기까지 했고요 라플라스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회로이론에서 좀 점수를 가져가실 분들은 하셔야 돼요 이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라플라스 특강 들으시고 완전제곱식 그리고 인수분해 공부하시면 라플라스 문제는 거의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라플라스에서 버려야 될 문제가 아니면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좀 어려우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우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카페로 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연구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